저희 US캠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미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14명의 유명 작가들이 희망하는 미국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젠프 작가는 모든 아이들이 아이처럼 살 수 있는 즉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놀며 배우고 잘할 수 있는 미국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안정이 있는 직업을 가진 가족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또 펜질레트 작가는 미국에서는 오로지 좋은 마음씀씀비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념에 치우쳐 서로 싸우거나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한민족으로서 친절함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G 그래더슨 작가는 미국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더 나아질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야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유보지완이 작가는 미국이 더 정당하고 공평한 민주주의를 이루길 희망했습니다.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뉴세이 호세이는 딸들을 위해 다양성을 지지하고 이민자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미국을 꿈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미국에서 흔한 위험한 남성성을 없애고 여성에게 보다 안전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의 작가들도 각각 미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풀어냈습니다.